날씨가 참 화창하고 아름다운 그런 날이죠 오늘도 우리 몸속에서 여기저기 순찰하면서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들이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맞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몸 세포가 망가지기를 원하는 이 전쟁들이 지금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우리 몸을 침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면역세포가 원래 만들어진 모습대로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주기만 하면 모든 형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백 투 에덴에서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면역력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천연치료 다섯 가지 특별히 백 투 에덴에서 의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면역력이 증가된다라고 나온 내용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다섯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백 투 에덴에서 매일같이 뜸을 뜨는데 아마도 한방에서 한방에서 암환자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으로 알려진 것은 뜸치료일 거예요 어떤 한약으로 뭐 어떻게 하고 그쪽보다는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제 한의학의 치료 원리들을 양방에서도 많이 이해를 해서 양방 병원에서도 한의사들을 고용을 하고 양방 치료 협진을 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은 침보다도 뜸입니다 특별히 암환자들이 항암치료를 하든지 하면 속이 좀 매스껍고 식사를 잘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양방으로는 별로 답이 없어요 그런데 뜸을 뜰 때에 그 후유증이 확연히 감소되고 또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연구해보니 중요한 면역력이 증가되는 효과가 입증됐다 그래서 뜸 뜨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뜸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살을 직접 태우는 직접구 그래서 여기가 막 불로 타면 백혈구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기 불 났다 여기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쪽으로 다 모여요 우리 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백혈구가 그곳으로 모이면서 백혈구, 면역세포 숫자 자체가 그 부위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효과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흉터가 남겠죠 그래서 꼭 태워야만 되나?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직접 태우지 않고 조금 살갗에서 띄워가지고 뜸을 뜨는데 직접 구는 쌀할 만한 것 정도만 여기다 올려놔도 돼요 그러나 대신 살에서 조금 띄워서 불을 붙이는데 굉장히 크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간접띔, 간접구라 얘기를 하는데 간접구의 효능도 직접구 못지않게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대신 장점은 흉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뜸을 떠보면 연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이 뜸구에서 나오는 연기는 다 흡입해서 밖으로 배출을 하고 그리고 아주 큰 되빡뜸을 뜨면서 여러 군데 할 필요가 없어요 5천 년 전부터 한방에서는 여기 여기 세 자리만 하루에 한 번씩 떠주면 백살은 무조건 산다 그래서 장수 3대 뜸짜리로 알려져 있는 것을 뜹니다 그러면 양방의 연구 논문들을 보면 이 뜸을 뜰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돼 있을까 뭐 하여튼 양방의 모든 치료를 다 동원해도 좀처럼 치료가 안 느린 질병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양방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뭐 다양하게 사람들이 시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이 좋아지면 이거 효과 있다 그러나 우연일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만 나타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요법 차원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은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거는 효과가 있다 라고 논문으로 증명된 것들만 백투에덴에서는 활용을 하는데 여기 2021년 7월 25일자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여기 대장, 직장암 근치 수술 후 즉 수술을 했어요 대장암, 직장암에 암이 있는 환자들을 이제 잘라댔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항암 치료를 하자고 그러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자고 그러든지 그런데 따라서 그대로 했는데도 여전히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환자가 이제는 외부의 지원군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알고 보니 이 면역세포만 강화시켜주면 어떤 암이라도 안 생기게 할 수 있고 이미 생긴 것도 다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그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이 장 내 지금 이 장에 살고 있는 세균들 미생물들을 강화시켜주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놀라운 치료법이 있는데 그것이 온침 뜸, 뜸요법이다 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뭐 양방 쪽 논문이지만은 그래도 뜸을 많이 뜨는 중국에 있는 의료진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 뜸을 뜰 때에 암환자도 면역력 높여주면 좋겠죠 그런데 모든 환자들에게 똑같을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는가 하면 면역력을 크게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 10년 동안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아지는데 장내 미생물들의 95% 이상은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 장에 살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주로 살고 있는데 뜸은 주로 어디다 뜰까? 그 3대 장수 뜸짜리는 일단 우리는 먹고 소화, 흡수가 돼야 그 힘으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배에 있는 자기가 직접 뜰 수 있는 편리한 그곳에 일단은 어떤 걸 먹어도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뜸자리가 있어요 어딘 가면 여기 배꼽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딱 명치뼈 만져지는 곳이 있죠 그 명치뼈 만져지는 장소와 배꼽의 정확히 가운데 중간 자리가 가운데 중자를 쓰고 밥통 완자를 써서 중완혈자리라고 부릅니다 사람마다 위장이 위치가 다 달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일지라도 명치뼈하고 배꼽하고 중간 자리가 정확하게 위장의 한 가운데 점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될 때 그 자리를 꾹 눌러서 지압을 해줘도 끄르륵 하면서 위장이 반응을 보여요 또 한의사들은 거기에다가 침을 꽂아줍니다 그러면 소화력이 증가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뜸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빡뜸을 올려놓으면 자리가 대충 올려놔도 크니까 맞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얼어붙을까요 좀 풀어질까요 풀어지죠 위장이 얼어붙으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뜸을 뜰 때에 열을 그 속에까지 집어넣는 원리인데 열을 만들어내는 재료는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꼭 쑥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쑥은 여러 가지 양리적인 효능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종류의 채소, 풀 이런 것들은 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열도 따뜻한 열이 들어가겠지만 불을 붙이면 그냥 쑥은 생으로 먹든 쪄서 먹든 아니면은 즙을 먹든 그 쑥 자체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몸을 뜨겁게 해주는 물리적인 열이 아니고 몸을 뜨겁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쑥에다가 불을 붙여서 올려주면은 그 중한 자리로 들어가면서 밥통이 살아나는 거예요 얘가 자극을 받으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강화가 돼요 그래서 일단 먹은 음식을 그냥 밥풀떼기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화가 돼야 에너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는 이 중완의 혈자리를 선천의 아니 후천의 기를 활성화시켜주는 침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천 태어난 이후에 우리는 하루 새끼 먹은 음식을 위장해서 소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내는 기, 에너지를 이게 좀 잘 만들어지도록 해줘야 건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완자리에다가 뜸을 떠요 거기다 딱 올려놓고 좀 뜨거워지면은 어떡할까요? 계속 있으면은 화상 입겠죠 그럼 성질 급한 사람은 아 뜨거워 들어 들면은 그 밑으로 바람이 들어가면서 더 확 다 올라요 더 뜨거워요 절대 들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냥 배에다 댄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면 돼요 어디까지 내리느냐? 배꼽까지 내립니다 배꼽은 특별한 자리입니다 무식하게 생각해도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열 달 동안 어디를 통해서 영양소를 다 공급받았습니까? 네, 탯줄 탯줄이 어디에 연결이 돼 있어요? 배꼽에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분명히 배꼽으로 영양분이 들어갔는데 머리끝도 발끝까지 모든 세포를 다 먹여주고 살려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고성에서 저쪽 원산까지 해방 이전에 놓였던 철도 자리들이 있어요 지금은 휴전선으로 막혀 있어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금 해놨는데 여기 이 배꼽 자리는 천신으로 가는 통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런데 이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라고 한의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침을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혈자리는 있지만 침노라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다 직접 뜸을 뜨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거기 떼를 손가락으로 막 자꾸 빼다 보면 배가 아플 때 있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만 할 수 있는데 간접듬만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서는 여기 배꼽에다가 간접듬을 뜨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나갔던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는 자리다 그래서 그 자리 이름을 정신할 때 신자에다가 그 정신이 사는 대궐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신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신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따뜻하게 열기를 불어넣어주면 그 기가 배꼽 밑에만 따뜻한 게 아니에요 천신의 장기로 다 전달이 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뜨거우면 밑으로 내립니다 밑으로 내리는데 쭉 가면은 배꼽 밑으로 쭉 가면은 끝나는 지점이 있겠죠 거기에 치골이라고 하는 뼈가 딱 하나 만져질 거예요 그래서 배꼽하고 끝에 부분에 치골 중간 자리 사람마다 길이가 다 달라요 여기 배꼽 위가 길은 사람도 있고 배꼽 아래가 긴 사람도 있고 다 달라서 몇 센티로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나 비율로는 어느 누구나 맞는데 배꼽과 치골의 중간 자리가 관원이라고 하는 자리 단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는 한 방으로는 모든 원기가 사는 센터라고 알려져 있어요 원기 이것을 양방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원기라고 하는 것은 선천의 기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태어나기 이전부터 가지고 나온 기가 있어요 딱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도 어떤 자식은 그냥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은 애가 있죠 어떤 애는 저기 눈밭에다가 던져도 살아날 것 같은 태어나면서 이미 가지고 나온 기 그걸 원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양방으로는 제일 비슷한 개념이 면역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면역력 그런데 그 관원 자리 밑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무슨 장기가 들어 있죠 배꼽 아래 그 아래 뭐가 들어 있어요 장이 들어 있죠 장 바로 양방으로도 모든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의 50%가 여기 장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논문에도 보면 최근에 나오는 논문이기 때문에 그곳에 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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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은 바로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는 동네를 활성화시켜 주면서 그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게 활성화가 되면 바로 그 동네에 면역세포의 70%가 살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된다 이렇게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는 논문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균은 더 신이 나고 유해균은 줄어들면서 이제 유해균이 감소되면서 얘들이 만들어낸 독소로 염증이 많아졌었는데 그 염증이 줄어든다는 것도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 유익균을 이렇게 많아지게 해주면서 얘들이 만들어내는 단쇄지방산이라고 하는 이 물질들을 면역세포를 만들 때 집어넣어서 면역세포가 땡끝처럼 강하게 해준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5천 년 전부터 하여튼 이 세 자리의 뜸을 매일 떠주면 백세 사는 건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최근에 장내 미생물학과 양방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그거 일리 있다 거기에 뜸을 뜨면 면역세포가 강화되면서 암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양방 병원에서도 한방 치료를 할 때에 주로 뜸을 많이 뜨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백터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좋다고 하면 여기서만 뜰 건 아니겠죠 집에 가서도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열 찜질 치료를 꼭 해주면 좋아요 특별히 암환자들은 집에 가서도 이걸 해주면 도움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36도 5부의 체온을 갖고 있을 때에 면역세포들은 아주 평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면 38도 39도 9강 온도로 40도 정도 올라가면 면역세포가 5배 이상 더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뭔가 몸에 병원균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열을 막 높여주죠 열을 높여주는 이유는 면역세포가 힘 있게 활동하라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해열제 먹고 열만 내려가게 하니까 전쟁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날 때 한방에서는 이열치열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냉수로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찜질을 하고 또 반신욕을 하면서 몸을 열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백혈구의 활동력이 몇 배로 빨라지면서 빨리 전쟁이 끝나요 그러나 문제는 뇌신경세포는 9강 온도가 40도씨 이상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양방에서는 하여튼 가자마자 열을 내려주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발은 뜨겁게 뜨거운 물에 담가주고 여기는 40도씨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머리는 얼음수건을 계속 10분에 한 번씩 바꿔주면서 하면 뇌세포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땀이 나면 독소가 다 빠져나가니까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질병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온도가 정상체온에서 1도씩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씩 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좀 따뜻하게 찜질을 계속 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체온을 1도씩 올려줄 때마다 면역력은 5배씩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암환자들은 몸이 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뜨겁게 해줄 때에 이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온도가 구강 온도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암세포가 있는 그 심부열이 올라가야 되는데 열이 거기까지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는 뜨거워서 나와버려요 특별히 모든 열은 겉에서 속으로 익어 들어가는데 원적외선 열은 반대로 속에서부터 익어 나옵니다 그래서 원적외선 열을 잘 활용을 하면 암세포가 자리 잡고 있는 심부열을 죽을 때까지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정상세포 조직을 보면 이 혈관이 쭉 균일하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암세포 부분에는 신생혈관을 암세포가 급하게 만들어내라고 너무 다구치니까 혈관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12% 내지 14%가 더 발달이 되어 있는데 급하게 만들어지니까 이게 질서가 없어요 이쪽은 별로 없고 이쪽은 막 겹치기로 뭉쳐 있고 어떤 혈관은 막 굵게 가다가 딱 끊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좁아지기도 하고 아주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전신을 뜨겁게 해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상세포는 이거 계속 온도가 올라가네 이러다가 삶아져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 차가운 피를 빨리 불러오고 뜨거운 피를 빨리 보내요 즉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주면서 견딥니다 그런데 암세포 부분은 뜨거운 피를 빨리 보내고 싶은데 가다가 끊어졌어 빨리 가질 않아요 정상세포에 비해서 그래서 몸에 열을 올려줘 보면 여기 암세포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암세포 주변만 이게 정체가 되면서 열이 막 더 올라가요 주열기 같은 것을 이렇게 해보신 분 있습니까 안 아픈 데는 아무 느낌이 없지만 아픈 데서는 굉장히 더 뜨거운 걸 느낄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암통 안 한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똑같이 열을 올려주는데 정상세포는 견디지만 암세포만 삶아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200년 전부터 암은 열에 약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열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가 계속 전래되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암환자들이 어떤 병에 걸려서 불덩이처럼 며칠 동안 열이 올라가서 죽을 뻔했는데 그 병 났고 보니까 암세포가 다 없어져 버렸다 이런 예들도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 부분을 뜨겁게 해줘야 되는데 보통 열로는 안 되고 원적외선이나 특별히 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으로 열을 바꿔서 들여보내주면 게르마늄이나 맥반석이나 이런 돌멩이를 열이 딱 통과하면 원적외선으로 바뀌어서 피하지방 밑에 4cm까지 열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래핀으로 열을 통과시키면 10cm 저 밑으로까지 그냥 통과되어서 열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 속에까지 열을 높여줘서 어디 있는지 몰라도 전신에 암세포만 삶아져 죽게 해주는 그런 치료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에게는 이제 피가 따뜻해지니까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 그리고 백혈구 면역세포의 이동속도가 빨라지게 해주는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어서 양방에서도 이 치료 원리를 활용해서 고주파 치료기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주파 치료기는 고형 암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암이 있느냐 하고 찾아서 그 부위를 정조준에서 여기만 뜨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암은 방법이 없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암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암들을 위해서 이런 고열 치료를 해주면 놀라운 효과가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암을 싹 사멸시켜서 치료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는 가정용 고주파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 백퇴덴에서 활용하는 가정용 고주파 치료기는 여기 발을 맨발 벗고 딱 올려놓으면 몸이 따뜻해지죠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기계들이 있는데 대부분 손을 발판에 대보면 뜨거워요 전기로든지 하여튼 뭘로든지 열을 만들어 가지고 몸으로 열을 들여보내주는 원리입니다 좌운기 같은 것도 그런데 뜨거운 열이 들어오면 저 속에까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분 쪽으로 손발 부분 쪽이 피가 잘 안 도는 사람이 있으니까 뜨거워도 손발은 여전히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정작 피로 한 곳에 그 열기가 순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 기계는 바닥을 만져보면 차갑죠 열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만들어낸 열로 발바닥 뜨겁고 허벅지 뜨겁고 이게 아니고 우리 보면 전기가 통하죠 전기를 가지고 1초에 5만 번을 세포를 흔들어주는 거예요 세포를 깨워주는 겁니다 세포를 운동을 시켜줘요 어떤 것이고 흔들면 열이 나겠죠 그래서 외부의 열로 이렇게 열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고주파 병원에 사용하는 그런 주파수를 가지고 1분에 1초에 5천만 번을 세포를 운동시켜서 얘들이 열을 나오게 만들어주는 원리예요 자기들이 만든 열이기 때문에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여기 정조준에서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는 똑같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세포 자체가 운동을 하면서 깨어나고 근육까지도 생겨요 이렇게 흔들어주면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암세포가 어디 있든지 그 암세포만 그 열로 사멸시켜주는 원리가 이 치료기기의 특허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어요 Recent Patent on Anti-Cancer Drug Discovery 이제 이런 기기가 왜 특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논문을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기장으로 흔들어서 주파수를 가지고 열을 내게 하는 자기 온열 요법이 암을 치료하는 원리가 이거이기 때문에 특허를 내줬다 그 원리를 여기 풀어서 써놨어요 자 보니까 1초에 50만 번을 운동을 시켜주는 그 파장이 파장이 이 논문에서는 우리 몸에 그것을 한 30분 정도 집어넣어주면 이게 막 운동을 하면서 그 주변에 축적된 노폐물들을 떨어뜨리고 배설시켜주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어떤 염증 계통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 뭔가 크든 작든 몸이 찌뿌둥한 사람들 그러면 세포를 흔들어서 털어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논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암세포는 무한 성장을 하면서 신진대사가 왕성해져 그 주변에 뭔가 노폐물들이 많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폐물들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막 흔들어서 몸에 열이 나기 시작을 하면 다른 곳보다도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고 염증이 많이 있는 이 암세포 주변은 정상세포보다도 열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더 뜨거워지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부 온도를 38도 심하면 45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주면 이 온열료법이 정상세포는 아직 견디는데 종양세포만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그것만 쪽집개처럼 딱 집어가지고 사멸시켜주는 효능이 있다 그래서 특허를 내줬다고 논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주파 치료기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해보니까 좋으네 그래서 집에다 갖다 놓고 매일 한두 번씩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특별히 잠깐 있다가 없어질 질병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1층 2층 몇 대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루에 한두 번씩 잘 온도 조절하면서 하시면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암세포가 하루에 5천 개씩 생긴다 그랬는데 그거 딱 사멸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은 70%가 물로 채워졌기 때문에 물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물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수치료 하이드로테라피 정말 강력한 치료의 힘이 있습니다 거의 200년 전에 기록된 가력부분기별 2권 587페이지에 보면 이 말씀 때문에 배틀크릭에 수치료 전문 병원이 켈록 의사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치료가 얼마나 잘 되는지 외국에 있는 대통령들까지 다른 데서 안 되면 거기까지 치료받으러 온 그런 수치료법인데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 저들이 열병의 상태로 신음할 때에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고 내부적으로 사용한 수치료입니다 또 외부적으로 응용하였다면 목숨들이 살아났을 것이다 죽을 목숨이 살아날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있는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수치료에 대한 것도 여러 편 올려놨어요 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치료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물을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수치료 외부적으로 사용하는 수치료 그래서 흔히들 이 요양원이 어떤 온천 근처에 세워진 데가 많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온천은 물이 뜨거운 것도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데피면 되지 그건 그러나 그 물 속에 유황이 들어있느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뭐 아무리 온천이라도 시간 지나면 온도는 떨어질 것이고 그러나 식으면 데피면 되는데 그 속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백투에 대니 여기 설악산까지 온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히 이 근처에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척산 온천이 거의 우리나라 1호 온천입니다 여기 학사평에 이제 있는 건데 예전에 학이 다리가 부러져서 쩔뚝쩔뚝하더니 자연적으로 솟아오른 뜨거운 물웅덩이에 가서 목욕을 하더니 그냥 날들아 야 저기 뭐가 있다 그래서 그 물을 온천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유래가 적혀 있어요 학사평 동네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저쪽 주변으로 여러 군데서 설악산 밑바닥에서 뽑아올린 온천이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설악산 속에서 온천을 개발해가지고 저희 백투에 대해 지금 공급을 해주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쪽 논문을 찾아가지고 살펴보니까 실리카라고 하는 성분이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척산 온천도 들어있지만 거기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 실리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물을 마시면 여기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 중간 가슴뼈 밑에 흉선이 있는데 그 흉선이 뭐 하는 곳이에요? 티임파구 면역세포 훈련시켜주는 훈련소입니다 어린애들은 커요 흉선이 나이가 들면 다 쪼그라붙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거의 그냥 없어져가요 그런데 실리카물을 가지고 연구한 논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흉선을 재생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 논문을 하나 봅니다 여기 블레틴 of Experimental Biology and Medicine 이 논문 2015년 4월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쥐를 가지고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물 속에 들어있는 실리카 실리카는요 저쪽 안반에 있는 거는 좀 다릅니다 광산에서 뭐 막 돌을 깨트리면은 그 돌에도 실리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은 입자로 그냥 코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진폐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논문에 보면은 실리카를 이산화 규소라고도 하는데 얘가 폐암의 원인이다 이렇게 나와 탄광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시멘트 깨트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마스크 써도 들어가요 폐암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좋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안반에 실리카가 들어있는데 얘가 자연적으로 물에 녹아가지고 물 속에 녹아있는 실리카는 최고의 치료제라고 나와요 이 실리카는 파킨슨을 일으키는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딱 흡착해서 배설시켜주고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쓰레기를 딱 흡착해서 버려주고 이게 다 논문으로 발표된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물을 마시면은 여기는 1리터당 10mg 정도의 실리카가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백투에덴의 집에서 나오는 그 온천물은 1리터당 54mg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쪽 전세계 논문을 다 찾아봤는데 어떤 건 한 15mg 어떤 데는 한 30mg 이 정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도 파킨슨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설악산에서 만나는 이 실리카는 54mg 정도가 나와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정도 농도만 가지고 한 2개월 동안 먹였더니 면역세포 훈련센터인 이 크기에 따라서 면역력이 좋다 나쁘다까지 하는 건데 흉선의 껍데기, 피질, 속에 있는 수질이 구조적으로 재구성이 되더라 얘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속에서 훈련을 받는 면역세포들 단핵구, 대식세포, 항원제시세포, T임파구 이런 면역세포들이 기능적으로 활성화가 된다 즉 면역세포가 얘가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흉선인데 얘가 시원찮으면 훈련 대충 하고 내보낼 거 아니겠어요? 그걸 구별 못하고 자기 몸을 공격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가 면역질환들 암세포가 있는데도 안 잡아먹어 암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흉선을 강화시켜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일을 하더라 그래서 이 온천물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 깊은 곳에서 안반에서 올라온 물은 수질검사를 하면 거의 어떤 물이든 똑같습니다 불소가 많아요 그건 깊은 안반에서 뽑아올린 물은 저쪽 한강물 지표소에 흐르는 물하고 다르죠 그래서 깊은 안반에서 올라오는 물의 특징은 어떤 물이라도 불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수질검사는 시청에서 직접 한 것인데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불소 수치가 조금 높아요 그런데 불소는 모질하면 또 너 가지고 치약도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도 수치가 조금 높아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200ml 컵으로 하루에 두 잔까지는 먹어도 그 농도 계산을 해보니까 안전한 수치가 돼요 그래서 각 방에서 딱 틀었을 때 뜨거운 물 나오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그게 100% 온천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온천물을 하루에 한 잔 내지 두 잔을 마셔요 그랬을 때에 여기 면역력이 증가된다라고 나옵니다 네 번째, 암환자들은 특별히 모든 질병을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밤에 10시부터 6시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을 자야 돼요 낮에 자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에 자야 돼 왜 그럴까? 여기 2012년도에 잠자는 것과 면역 기능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발표를 했는데 낮에 세포가 망가졌다 그러면 그 세포가 다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만들어지려면 성장홀몬이 나와야 되는데 성장홀몬은 밤에 10시부터 자는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잠을 잘 자는 애들이 틀림없이 키가 커요 잠자는 동안에 성장홀몬이 나오고 세포방 만들어지니까 키가 크고 나이가 든 사람은 성장홀몬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망가진 세포만큼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치료되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자는 동안에 멜라토닌이 쏟아져야 잠은 오는 것인데 그 시간에 성장홀몬이 나오고 쭉 보면 특별히 나이브 T임파구가 만들어져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훈련생 T임파구 아직 전투병은 아니지만 훈련생이 있어야 나중에 전투병이 늘 거 아니겠어요? 그 골수에서 만들어진 조혈모세포에서 훈련생 청년 T임파구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잠자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으면 얘가 씨가 말라요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잠자는 나이브 T임파구가 헬퍼 T임파구로 훈련 받아서 만들어지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으로 나와요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면역 반응이 너무 균형이 깨져서 막 세게 공격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이걸 조절해 주는 것이 인털루킨 12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인데 얘가 잠자는 동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잘 때는 특별히 모든 기억은 낮에 보고 들은 것이 영원한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잠자는 동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면역세포 중에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고 이 기억세포가 만들어져야만 면역력이 생겼다고 하는 것인데 면역력은 잠 안 자면 안 만들어집니다 백신을 맞아도 잠을 안 자면 항체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잠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림까지 그 논문에서 올리면서 잠자는 동안에 이렇게 나이브 T임파구가 만들어지고 또 기억을 하는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으로 저장되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을 잘 자야 되겠다 잠이 잘 안 오죠 일반적으로 몸이 아프면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일곱 가지 수면법을 요약하면 낮에 햇볕을 쬐고 활동해라 그래야 그때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그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이 오게 해주는 거다 교감신경을 너무 자극해주는 술이나 카페인을 멀리하고 또 취침 4시간 이전에 저녁 식사를 끝내라 그렇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이 위장에 있기 때문에 얘들이 잠자는 동안에 움직이면서 깊은 숙면을 방해한다 네 번째는 몸이 차가우면 또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그저 몸을 좀 적당히 따뜻하게 해주는 것 정도는 도움이 되겠고 또 밤 10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잠자리에 들자 잠이 오든 안 오든 신경 쓰지 말고 누워감 그 시간에 아침 6시까지 누워있고 꺼 불을 끄고 감 눈을 감고 있으면 최악의 경우도 50%의 수면 효과는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잠을 못 잤어도 6시에는 꼭 일어나라 이 시간부터 내 생체 시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일어난 시간부터 딱 15시간이 지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잤어도 이 시간에 일어나야 이제 그날 10시에 잠을 잘 수 있는 리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지켜도 불면증에서 금방 해결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광욕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뉴트리언트 저널 2013년 7월 5일자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그 비타민 D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모든 면역세포에 다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홀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주사나 약으로 먹으면 홀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역작용이 있어요 오히려 높을수록 뼈가 더 잘 부러진다고 하는 충격적인 논문들도 나오는데 햇볕은 그렇게 빨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조절이 되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햇볕을 받으면서 부작용이 없는 천연 비타민 D를 충분히 햇볕이 많은 계절에 만들어서 면역력을 높여주면 암이든지 자가 면역질환이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천연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니까 집에서도 잘 활용하셔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곰팡이가 쓸지는 않을 거고 괜찮습니다 오래된 것도 괜찮아요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온열요법을 할 때 휴대폰 자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해로워요 다른 사람한테도 해롭고 그래서 그 찜질방 들어갈 때는 휴대폰을 놓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좋지 않아요 하여튼 휴대폰 자체도 많이 쓰는 사람들 뇌종양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한 번씩 하겠지만 너무 막 그냥 끼고 사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특별히 찜질방 들어갈 때는 놓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거기서 시간 아깝다고 보려고 가지고 가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고 거기서는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그리고 뜸방에 들어가서도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이 성경에서 향로의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뜸을 딱 올려놓고 연기가 올라가죠 그럼 연기 올라가네 그러지 말고 여기 내 마음을 실어서 하늘 보좌에까지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이 열기가 내 속으로 깊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하늘에서 치료의 길을 나한테 보내주는구나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분명히 간으로도 가니까 간으로 찌지지지지 가면서 그 하늘의 치료 선물이 가는 것을 명상으로 한 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뜸 명상실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거예요 거기서까지 대화를 나누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포네미 이기의 거추장수로 가져갈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어요 또 질문이 있을까요?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연의 리듬에서 벗어난 생체 리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왔는데 이제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남아있는 천연계의 여러 가지 치료제들을 잘 활용하면서 천연의 리듬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질병들이 잘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분별력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잘 좋은 것을 선택해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